많이 사주세요. 그래야 결혼자금이 생기니까 이봐, 지금 울고 있는 건가? 그만두라고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보기 싫어하는 게 남자가 우는 장면이라고 시끄러워요 날 울게 내버려 둬요 우는 거 말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난 이제 망했어요 충격파 때문에 내가 준비한 모든 상품들이 다 고철더미가 됐다고요 이제 난 알거지예요 미숙이와 결혼도 할 수 없게 됐다고요 모든 게 끝장이에요 미안해 미숙아 이 못난 오빠를 용서해줘 그리고 최소한 3년 정도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말아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어하는 건 여자가 우는 장면이지 이대로 가면 그 미숙이라는 아가씨도 울게 생겼군 하지만 걱정하지 마 데이비드 형이 램스키퍼의 수리를 도와주면 보상을 챙겨주겠다고 했으니까 더함으로 밀수 혐의까지 벗겨주겠다고 하더군 그러니 눈물을 그치고 일어나라고 네? 그게 정말인가요? 아 그런 거라면 물론 협력해야죠 알겠어요 전면적으로 수리에 협력하겠어요 물건도 데이터도 모두 공짜는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